네, 이번 시간에는 이 스마트폰에서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는 이름의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메뉴 메뉴가 있고요. 이거를 터치하시면, 자, 일정이라고 하는 앱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겼고, 이름이 일정입니다. 이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월, 주간, 일, 목록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월을 선택하시면 이 월 단위의 칼린더를 볼 수 있고요. 주간을 선택하면 그 1월 첫째 주, 자,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그 주 단위의 칼린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칼린더를 넘기시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고요. 자, 일이라고 적혀있는 건 그 하루 단위로 칼린더를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이전, 뭐 이런 식으로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자, 2012년 1월 2일에는 8시부터 9시까지 친구 만나기가 있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 아들 이사라고 하는 일정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목록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 시간별로 분류를 한 건데 뒤에 있는 목록은 일정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기 아들 이사가 2012년 1월 2일에 있고 아버지 생신이 1월 18일 날 아버지가 생신이고 뭐 음력설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월로 들어가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월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 월에 보면 이 숫자 밑에 삼각형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건 그날에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18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12월 1일, 18일에는 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하는 일정이 8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이렇게 넘겨보면 그리고 12월 9일 날은 예, 1시, 오후 1시에 초로와 점심 약속이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일정을 한번 추가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예를 들면 자, 2012년 2월 6일 날 6일 날 정인이와 약속이 있다면 여기다가 정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날 시작은 2012년 2월 6일 아까 제가 월 단위의 달력에서 12월 6일을 터치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 8시는 이르죠. 오전 8시 말고 자, 오후 1시에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오후 1시가 됐고 종료는 자동으로 오후 2시가 됐죠. 기본적으로 1시간 단위로 종료 시간이 정해주는데요. 만약에 종료 시간을 3시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장소를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역삼봉에서 만나볼게요. 역삼 역삼역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문자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지도를 지도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싶다면 자,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 화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2번 출구에서 만나고 싶으면 자, 여기 2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지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지도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2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 손가락을 갖다 놓고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누르고 있었던 지역이 이 지도상에 표시가 되면서 이곳에 대한 정확한 주소가 이 장소에 이렇게 이렇게 문자로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참석자 참석자로는 참석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연락처를 터치하시면 자, 여기 김숙, 홍길동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김숙이 같이 참석을 한다. 라고 하면 김숙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게 이렇게 김숙이라고 나오죠. 즉,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오는가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알림을 터치하면 하루 전에 저한테 이런 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설명에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2012년 2월 6일에 정인과 오후 1시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일정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에 놀러 가려가요. 예를 들면 2012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로 놀러 간다. 그러면 10일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자, 12가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10일을 터치하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 다시 표시하지 않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더 이상 여러분이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자, 제주도라고 입력해요. 제주 그리고 시작은 3월 12일 월요일부터 자 이렇게 위로 하면 숫자가 바뀌죠. 3월 17일 토요일까지 설정하고 이렇게가 제주도 일정이고요. 하루 종일 체크하면 아까 시간이 지정했는데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일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삭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하루 종일 체크하고요. 장소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참석자도 지정을 안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하고 저장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쫙 등록이 되죠. 그리고 일정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제주라고 이렇게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성격에 따라서 이 설정들을 다르게 해주면 그 일정에 최적화된 성격의 어떤 일정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일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정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어요. 이걸 터치하시면 그 중에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정 동기화라고 하는 항목을 터치하시면 자, 계정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저처럼 G라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계정 추가를 통해서 계정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이 효도 코딩의 수업 중에 구글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보시면 여기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럼 계정을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계정을 추가해 놓게 되면 등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정을 작성할 때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이 서버로 여러분의 일정 정보들이 전송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스마트폰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 컴퓨터의 그 PC 있잖아요. 여러분 데스크탑 거기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칼린더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여기서 작성한 일정들이 거기 모두 공유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기계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 작성한 일정이 이 스마트폰에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주 관리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관리가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 이걸 추가하시고요. 이걸 터치해 보시면 일정 동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녹색 버튼 녹색 체크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체크가 풀려 있다. 그럼 일정 동기화가 안 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일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정을 관리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홈 화면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탕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위젯이 나오죠. 위젯을 터치하면 위젯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정이라고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홈 화면에 일정이 나타나서 최근에 여러분 그 뭐 며칠 안에 약속이 잡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 바탕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약속이 있다. 뭐 그 최근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찮게 일정 앱으로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잘 보이는 곳에다가 위젯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관리를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제가 첫 번째 화면으로 옮기려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공간이 없으니까 안되고 이렇게 하면 이 위젯이 이쪽으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정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일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장점이 생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도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수업에 보시면 쇼도코딩의 인터넷 수업 그 중에 컬린더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스마트폰과 여러분의 컴퓨터를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참조하셔도 좋겠네요.